아시아 투어 김준수씨는 지팡이를 들고 등장해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완벽한 백분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여러 십어 노래하다가 솔로 앨범 내니까 아주 그냥 물맛난 곡이처럼 실력발휘했나 본데요. 마치 마법과 같은 퍼포먼스로 팬들을 사로잡은 김준수씨. 특히 태국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타이틀곡 타란델라그라가 시작되자 4천녀명의 팬들이 온몸을 흔들며 열광했다는데요. 뼈라랑 이 얼굴로 마법뿌리니까 안넘어갈니 만마하죠? 게다가 태국 팬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 따로 마련한 토크 시간에서 사랑해 뽀뽀 쪼악을 외치며 애교까지! 지금 태국은 준수 홍수입니다. 아시아 탑클래스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준수씨. 혼신을 다하는 완벽한 가창력이 예술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는 2월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그 열기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하죠. 드디어 시작된 60일간의 대장정! 김준수의 홀로 속이 엄청 기대되는데요. 그 열정적인 모습!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